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는 많은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21절 앞부분에 있는 5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귀신이 들려서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무덤을 뛰어다니며 또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에 2천마리나 되는 대지대가 바다를 향하여 내리 달아 바다에 몰사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더 자자했을 것입니다 이야 이것은 우리가 생전에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다 사실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든 길을 쫓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떠나가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 저편에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바다 저편에서 바다 이편으로 건너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야이로라 하는 해당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강곡히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어린 딸이 내가 사랑하는 어린 딸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 앞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누가 보건 8장에는 이 어린 딸을 12살 된 외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딸에게 오셔서 손만 얹어 주신다면 우리 딸이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곡히 부탁하는 것이죠 해당장은 그 예배를 주관하고 해당을 또 대표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이고 또 해종 가운데 탁월한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해당장이 지금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해당장과 함께 그 딸을 고치러 이제 가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어가면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무리의 가운데에 열두 해 헬루종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딸인 것이죠 장차 하나님의 기이한 딸이 될 사람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그 손이 자기에게 얹히면 자신이 앓고 있는 이 모든 병이 다 사라지리라 확신을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자신은 죄인이요 자신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피부에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그 고통이 컸기 때문에 열두 해 동안 혈루종으로 고통받았던 것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하였고 소망이었고 이제는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허비하여서 가진 것도 없고 오히려 이제는 이전보다도 더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되니 이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은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죠 예수님의 옷이라도 내가 잡으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보다도 어쩌면 이 여인의 믿음은 더 큰 믿음인 것이죠 백부장이 자신의 그 하인이 병들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하인이 지금 병이 들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백부장은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해라 하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라 하면 저것을 하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놀라시죠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하지만 이 열두의 헬루증을 앓은 여자의 믿음은 더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에게 자초지정을 말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낫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손을 얹으시면 낫겠지만 예수님의 손을 잡지도 못하는 그가 다만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옷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다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런 진태양란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죠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4장 후반부에는 강풍을 맞이하여서 물결이 배를 치고 그 물이 배에 가득하여 죽게 된 제자들이라든지 앞서 말했던 군대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의 괴로움을 계속해서 받고 있던 자라든지 자신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게 되는데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주님께 찾아오는 사람이라든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이 깨닫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아 불상한 사람이구나 동정을 받을 사람들이구나 아 어쩌면 그들의 어떤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정제받을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복을 받기 바로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를 내가 지나고 있으면 그 순간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 찬송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길면 길수록 그 아픔이 크면 클수록 그 죄악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커다라는 것이죠 해당장 야이로처럼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강풍 속에 물이 넘쳐 배에 탄 그 제자처럼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목숨을 건 믿음을 가지고 이 열두의 헬루증을 앓은 여자처럼 목숨 걸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람은 위급한 순간이 되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없다라는 그 생각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식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현재에 만족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님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너는 지금 말하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데 너는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또 눈물고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과 비교해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부요하고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못 먹어서 병에 걸렸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부자다 우리나라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에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구할 것이 없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구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부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부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공고하고 너는 가련하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눈이 멀고 너는 벌거벗은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보십시오 TV에 나오는 가수들이 하는 그 복잡하고 어려운 랩은 잘 따라합니다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기도를 시키면요 기도를 못해요 몇 문장 하면 그냥 움츠러듭니다 아니 아예 기도시키는 것 자체를 매우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들이 TV에 나오는 그 가수들의 현란한 안무는 따라하지만 찬양을 부르면서 하는 율동의 그 단순한 그런 동작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여러 감옥들을 깊이 배우고 복습하고 또 연구하지만 그들에게는 성경에 가장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물고 그리고 벌거벗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오늘 열두의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처럼 영적인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위태로운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목숨을 잃어버리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고 있는 그 담을 삐짓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담을 다 뚫고 들어가서 제약가 그리고 부정한 손을 예수님의 거룩한 그 옷에 대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여인의 평생에 다시 올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은 혈루 근원이 곧 마른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곧 나간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이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동시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둘러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백부장처럼 나와가지고 예수님 이러이러하니 제발 고쳐주십시오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아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상황이었더라면 예수님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병을 고쳐주는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애호사 밀리고 밀고 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어떠한 걸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믿음으로써 그 옷을 잡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는 많은 제자들 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지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자정하시고 또는 우리 가운데 서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지금 나에게 예배드리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하겠죠 주님 지금 여기 모인 사람이 전부 예배 다 드리러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가 예배드리고 있느냐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누군가가 지금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가 오늘 이 예배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그런 예배드리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광을 받았고 내 능력이 그에게로 나간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우리가 기도회에 모여가지고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누구냐 누가 지금 나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주님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지금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면 어떡하십니까 아니다 지금 누군가가 하늘의 보자를 흔드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예요 누군가가 간절히 지금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예요 그리해서 나에게서 기도의 그 응답의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누가 기도했느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헌금을 하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헌금을 하였느냐 주님 헌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다 하늘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나의 이 작은 돈이지만 가부의 두랩돈처럼 주님 이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하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예물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보험의 전단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그 시야처럼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것에 나의 적은 예물이라도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것을 받아주십시오 그리하여서 그가 바친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 능력이 지금 나간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자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여자는 깜짝 놀라고 무섭고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던 그 모든 사실을 다 말을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이제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 모든 동네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근처에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이동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나의 주위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으로 떠밀려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담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그 담을 뚫고 나아가서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에게로 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얻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던지는 그 질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누가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느냐 누가 지금 이 옷을 사랑하며 그를 돌아보고 있느냐 누가 지금 밥을 먹기 전에 나에게 식사, 기도를 하고 있느냐 주님 밥 먹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 기도를 할 때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식탁 위의 음식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음식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때의 강야에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신과 같이 나에게 이 귀한 음식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까 주님 제가 주신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힘써 일하겠습니다 누가 식사, 기도를 하느냐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그 병에서 이제는 놓였다라는 것이죠 건강하여 졌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육신도 너의 영혼도 다 건강하여 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열두의 헬루증 3년이 아니라 6년이 아니라 열두해를 알든지 스무해를 알든지 다 나에게로 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옷을 붙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와 같이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나도 느끼고 놀라고 주님도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껴질 때에 그것이 참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흘러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관심은 뭔가 특별한 일, 신기한 일, 놀라운 간증 그런 곳에만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이것은 한쪽으로 치워쳐버리는 일방적인 신앙생활을 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지식은 쌓여가고 있지만 거기에서만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을 만져 능력을 이끌어내야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오늘로 오는 수많은 물이 주님의 주위를 배회하고 있는 그런 간중에 불과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문을 두드리겠다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가서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열두의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와 함께 우리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긴급한 명령 전도라는 주제로 상반기 새생명 전도주의를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3차에 걸쳐 작정을 하고 또 기도카드를 만들어서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사랑하는 그 딸이 지금 누워서 죽게 생겼습니다 죽음의 문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해당장 야이로가 그 딸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강곡히 부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에게 가셔서 주님의 그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낫겠습니다 그가 구원받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강곡히 우리가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영적으로 지금 열두의 혈루증을 앓은 여자처럼 주님 지금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다운되고 완전히 바닥을 지금 치고 지금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느껴진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주님의 그 옷을 붙들고 나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구원의 옷을 입고 서 계십니다 그리고 능력의 옷을 입고 치료의 옷을 입고 소망의 옷을 입고 위로와 평안의 옷을 입고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옷을 만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그 주님의 질문에 주님 제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평생에 한 번만 옷에 손을 댈 것이 아니라 저는 날마다 주님의 옷에 손을 댈 것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하루에 한 번만 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옷에 제 손을 댈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소원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영적으로 더 욕심이 많아요 저는 그것으로 차지 않습니다라는 분은 이렇게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옷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 옷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우리를 초청하신 우리의 임금 대신 주님이 우리를 보러 오셨을 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친구여 너는 나의 예복을 입고 있구나 바로 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칭찬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그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옷에 손을 대며 주님의 능력을 얻는 이 열두의 헬루증의 그 여인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보다도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의 옷 안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옷을 입고 평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옷을 한 번도 벗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